송아지들 지금 아침나들이 나왔어요. 꽃밭에서 여전히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 우리 아가들이에요. 우리 루시 아이고 깜짝이야 다음에 우리 맥스 다음 우리 구찌 우리 구찌 지금 잡초 제거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해. 잘하고 있어. 다음에 우리 덕순이하고 샤넬 뭐한대 샤넬 좋지 우리 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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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리티 올라갔어요. 덕순아 우리 덕순이하고 샤넬 땅 열심히 파서 지금 굉장히 땅이 많이 파져있어요. 우리 덕순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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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의 시선으로 볼게요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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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